올라가는건 어때요? 빨리는 모르겠고 아, 호수수 아, 눈물나래요 아, 한쪽은 어때요? 아, 한쪽은 어때요? 잘 붙어서 빨리, 한쪽은 어때요? 아, 안녕하세요 예, 활용하신 Billion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신원회의 수업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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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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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7 7 8 9 9 10 10 10 10 11 11 11 12 11 12 12 12 아~~ 기체적으로 미리가 뒤에서 아..뭐라 그래 되지? 아~~ 미리가 길을 돌아보고 뒷모습으로 날 털어보는 그런 모습? 이거 세가요 여러분 이거?